0135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화승코퍼레이션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1978년 설립되었으며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27개사로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용고무, 종합무역 등으로 나뉨 자동차 부품 부문은 자동차용 고무 제품을 생산 슬래시 판매하고 있으며 주제품은 실링프라덕츠 등임. 지배기업은 품질경영 강화를 통해 현대기아차로부터 품질오스타를 획득 소재부문은 cmb업계 최고의 설비수준과 다양한 배합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도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기업개요-2021년 2월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 및 매매부문과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 부문을 존속법인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부문을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2021년 3월. 주. 화승 rna에서 화승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주. 화승 t&c. 북경화승공업기수류항공사 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사업부문은 소재 cmb tpe 등 산업용 고무 컨베이어 벨트 산업용 호스 및 시트 등 종합무역 합성고무 원사 등 외의 자회사 지분관리 등을 함. 대시 자동차 부품 부문의 부진에도 벨트 팬더 호스 등 산업용 고무제품의 판매가 회복된 가운데 cmb 실리콘 등 소재 부문 종합무역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소폭 성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 금융수지 및 기타수지 개선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하였음 대시 자동차 생산 물량 확대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주 회복이 기대되며 방산 및 해양 관련 신사업 확대 친환경 소재 tpb 적용 분야 확대 북미시장 회복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9일 기준 장마감 화승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은 76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89위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상장 주식수는 5,51250주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6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1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44배 34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50번지억원, 137억원, 10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5번지억원, 마이너스 408억원, 마이너스 377억원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85번지 12%이고 유보율은 502.49%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0.19이며 전일 대비해서 60.22 더하기 2.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1.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7 더하기 1.7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2023년 1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55원보다 7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4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화승코퍼레이션의 종가는 1530원이며 주가가 화승코퍼레이션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종가는 1530원이며 주가가 화승코퍼레이션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화승코퍼레이션은 거래량 604,91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2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82,05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5,645주, 한국증권에서 43,95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8,280주, 유한타 증권에서 22,85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만 8,29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만 1,434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710주, 한국증권에서 1만 9,598주, 하나증권에서 1만 8,27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 2,44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855주